뭐 아까 뭐 10초만 한다 그랬는데. 아우 이쁜 것들. 아우 이쁜 것들 이것 좀 봐.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건 뭐 백가이버 음악이 좀 무색하네.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건데. 오 웬일이야? 이런 거 잘한다고 했잖아. 이제야 더 쉬울 것 같은데. 아하 김숙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김숙. 저는 이런 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공구들을 다 샀죠. 목공 아 목공 아주 잘하잖아요 소금장 같이. 여자는 공구빨이다. 아 이거 조금 어렵겠다 진짜 보니까. 끝났어? 어려워 이거? 아우 쉽지 않네. 생각보다 쉽지 않다. 이렇게 연결하거든요. 아 여기가 다녀? 이게 의자랑 의자가 이게 볼때랑 조립할 때랑 달라요. 이걸 여기다 나사를 끼면 빠지는 거야 이게. 여기다 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? 여기다 밖에 하지. 저 머리가 잘 돌아가네. 아니 여긴 안 되면 여기를 해봐야지 바보 아니야? 남자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니까. 머리를 돌려. 엄마가 한번 해봐 봐. 아하. 아 뭐 내가. 할 수 있다며. 응 할 수 있어. 10초면 된다며 10초면. 맨날 말만 그렇게 떵떵대고서 잘 하지도 못한 거니까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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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진 거야 뭐야. 아 이게. 저 하나 뭐 빠진 거 같은데. 이게.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. 올라가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. 그게 뭐 다. 아 그냥 고정만 되는 거예요? 네. 뭐야. 와이프는 지금 이제 의자 조립하고 있는데. 근데 확실히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거는 좀 꼼꼼하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. 끝이 보인다. 어. 진짜네? 아 너무 좋다. 아하. 이거 다 됐어? 그래. 내가 저거 진짜 조립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? 어. 이거. 어 뭐야. 높이 조절된다? 아 진짜? 어. 어. 응. 태주는 키가 크니까 엄마가 다시 풀어줄게.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. 그 높이가 높이가 길어지는 거야. 봐봐. 이렇게. 아하하하. 뭔지 알겠다. 그치? 비슷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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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오. 완성. 높아 보여. 우와 높아졌다. 아 완전 높네. 오우. 대박이다. 아 좋아. 아빠 고마워. 잘한다, 잘한다.